내 뒤에 백그라운드에 그 블루 스크린이 있어 크로마 키워드 있는데 거기에 이미지를 갖다가 딱 합성한 거야 이미지 뿐만 아니라 뭐 파워포인트라든지 뭐 그림이라든지 이런걸 자료로 갖다가 합성해서 아빠 영상이랑 같이 보내는 거야 보는 사람은 스카이프로 내 화면을 그대로 보는 거지 어 되게 대단하다 이거는 이제 카메라가 필요가 없어 그냥 핸드폰만 있으면 돼 그러니까 노트북에 있는 노트북이 너는 노트북 카메라가 이거? 아 앞에 카메라인가? 나 이거 셀폰이야 셀폰? 셀폰을 갖다가 이렇게 좀 돌려봐봐 이렇게 반대로 오케이 그래 오케이 오케이 이제 제대로 나오네 영화 핸드폰이 영화 카메라 찍힌이 제대로 나오지 그지 보여? 어 피곤해서 눈 빨간데 왜 이걸 찍어? 배경 화면으로 보이는 거야 이게 인터내셔널 컨퍼런스 스카이프로 비디오 화상 컨퍼런스를 할 수 있어 알아? 우와 신기하다 병원에 이거 하나 도입할래? 소개시켜줄게 내가 무슨 힘으로 이걸 도입을 해? 그러니까 너 이렇게 병원장한테 이런 거 있더라 하고 이게 이제 어떤 그 뭐냐면은 이제 요즘 뭐 왔다 갔다 힘드니까 인터넷만 연결되면은 전 세계 어디라도 화상 회의가 된다니까 강의도 원격 강의도 할 수 있고 아 내가 지금 보는 거 내가 보여줄게 아 딸이 지금 어디 있냐고? 영아 너 어디 있냐? 내 환잔데 응 너 환자야? 아이구야 나 지금 당직이라니까 당직이야? 4명 4명 지금 병원이야 지금? 응 아 그래? 병원이야 대게 지금 뭘 보일라고 아 여기 아 여기 오케이 아예 여보세요 스카이프인데 이게 지금 그래도 내 떡이 좋네 아 여기 환자 그 뭐야 근데 허리 허리 주변 허리 주변에 어? CT의 이미징을 반으로 자른 거야 이렇게 이렇게 본 거야 응? 이게 엉덩이 뼈고 응? 응 여기에 이제 그 지금 요게 요렇게 요게 지금 문제가 생겨가지고 응 이 환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많이 아파 많이 아파? 응 응 오래 안 갈 것 같아 오래 못 봐 카메라가 어디로 돌아갔냐 카메라 제대로 해 아 카메라 여기 보여줄까? 뭘 이게 당직실이야 당직실 아 당직실이야 컴퓨터 막 있고 저 위에 그 밧데리 보여? 밧데리 보여 위에 어 선반에 그 밧데리가 있거든 어 뭔 밧데리야? 밧데리를 어떻게 쓰냐면 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야 밖으로 나갈 거야 밖으로 나갈 거야 병동이거든 이제 이 컴퓨터가 있어 움직이는 컴퓨터가 있는데 음 아침에 라운딩 할 때 라운딩 할 때 라운딩 할 때 이게 와우라고 그러거든 W-O-W 뭐 카트처럼 생겼네 그걸 들고 그걸 밀고 다니는 거야? 어 이거 들고 다니면서 환자 보는 거야 라운딩을 하는 거야 여기 컴퓨터에 다 레코드가 있거든 어 응 여기 밧데리가 여기 밧데리가 이렇게 있어 아까 봤던 거 음 뭐 여기 밧데리 가는 게 있다 보여? 뭐 그 뭐 카트 타고 다니면서 카트 타고 다니면서 저기 뭐야 이동용 저거잖아 이동용 컴퓨터야 이동용 컴퓨터 이동용 컴퓨터 어 우와 우와 크리스마스라서 크리스마스라서 여기다가 크리스마스측에 갖다 놨네 아 당직이면 지금 몇 시냐 거기? 4시 오전 4시? 반 4시 반 아이고 야 밤샜구나 밤샜 오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어떻게 된 게 아빠랑 똑같이 생겼어 아 아빠랑 똑같이 생겼다고? 아 아 아 아 엄마 담배 다르다면서 여자니까 여자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나도 나도 나중에 벌거벅이 된 거 아니야 아 샤이니 샤이니 오케이 일해 이제 응 기다려봐 아빠 사진 찍을 거야 스마트폰으로 스마트폰으로 어? 기다려봐 너 얼굴 보여줘봐 어디 간 거야 안녕하세요 형 응? 이영 어디 갔니? 이영 어디 갔니? 이영 어디 갔니? 음 괜찮네 미국 어디에요? 미국 어디냐고 미국 아 미국 뉴헤이븐 커네리카트 뉴헤이븐 그 예일대학병원 끊긴다 너가 자꾸 움직이니까 그렇지 죽었다 오케이 여기까지 아씨 머리 빠져갖고 이거는 예 그래서 금융 비중 아니 아니 보니까 좀 그 attform